음... 서울의... 집이요? 서울의 집 하... 글쎄요... 뭐... 가능하다며? 있으면 너무 좋죠 이젠 뭐 거의 꿈이죠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이 돼버렸죠 에이... 뭐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뭔가... 혁신적인 방안이 있지 않는 이상 서울의 집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서울 가능할까? SH는 가능합니다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설계도면 공개 적정임금제 직접시공제 사업결과 공개 자산 공개 사전예약제 고품질 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 주택 주택을 바꾸고 건설 산업을 바꿉니다 오늘도 우리는 혁신을 짓습니다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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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